이 거를 짜리 잘해? 굉장히 패티 작다?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어머어머, 난리 났어 다 무너졌어 난리가 났네? 난리가 났어 이게 들고 먹을 수 없는 들고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좋아해요? 저도 저는 고기 좋아해요 고기? 삼겹살 삼겹살 치킨 그냥 먹어야 할 느낌인데 패티가 너무 작아서 그 고기 맛이 좀 많이 안 나고 좀 빵만 빵만 많이 먹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딱 먹었어야 딱 맛있다는 느낌이 저는 좋아요 독을 뿜어내고 했습니다 거기서 좀 가득하려 한다 특히 croissant 고기 맛이 너무 안 느껴지네 고기 맛이 안 느껴지네요 고기 너무 팍팍해 10점, 10점은 햄버거 2개는 4점 하고 3점 그 정도일 것 같아요. 아니 어떻게 감자튀김보다 버거가 더 맛없으면 어떡해. 그리고 저 감자튀김 만만한 건 중간이죠. 감자튀김이 여기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. 궁금하네 버거가 어떻게 하면 턱에 갈까. 안녕하세요. 손님 일반 손님이. 손님 왔어, 손님 왔어. 돌발 상황입니다. 손님이 두 분 들어오셨습니다.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 두 사람이 들어갔었는데 제작진이. 손님 왔어, 손님 왔어. 손님 왔어. 덜? 그냥 다른 햄버거집 같이 되지 않을까요? 지금의 맛으로는 그냥. 지금 좀 차가워졌네 표정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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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